안녕하세요 전당파제 입니다 모두들 건강하게 멋진 주말 잘 보냈습니까 아 저도 주말 멋지게 잘 보냈습니다 어제 저희 그 저희 교회에서 설립 16주년 기념 예배가 있었고요 예배 끝나고 나서 골프 연습하러 갔었어요 그래서 아주 좋은 하루였어요 자 오늘은 또 아주 귀한 물건이 있거든요 기한 물건이 있어 가지고 또 한번 보여 드립니다 저도 처음 보는 물건이고요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실 거에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은 해클렌콕 H&K 에서 만들었고요 모델 이름이 HK P9S 이게 9mm 도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이거는 사후 구경이거든요 사후 구경을 보여드릴게요 대신에 또 이거 지금 탄창이 엄청나게 많아요 탄창도 많고 좀 보여드릴게요 요렇게 지금 쌓여있어요 일단 이거 빼고 보여드릴게요 이게 전장이 어떻게 되냐면 전장이 이게 7.5인치 그러니까 한 범위 채 안 돼요 그 다음에 19.2cm 그리고 총열이 길이는 4인치 밖에 안 돼요 그리고 무게는 27.95 안 쓰고 869.5g 탄창은 7발이 장전되고요 또 탄창 빼는 게 조금 별로인 것 같아요 이렇게 탄창이 지금 7개나 있거든요 탄창을 보면은 많이 사용하지 않았다는 게 보여요 아주 깨끗한 물건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사람이 경매해서 얼마 주고 샀냐면은 1500달러 지불하고 샀어요 그런데 저도 놀란 게 지금 오늘 저는 영상 찍기 전에 탄창이 얼마 하는가 한번 봤거든요 탄창 한 개에 180달러에 팔려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7개가 있으니까 이게 요것만 해도 1260달러인 거예요 이게 1200달러가 넘어요 탄창이 그러니까 이사람은 1500달러 주고 샀는데 탄창에서 그러니까 내가 볼 때 한 최소한 두 개 킵한다 해도 약한 1000불 가까이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엄청나게 싸게 산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걸 몰라 가지고 그러니까 뭐든지 배워야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이거 보니까 이게 되게 비싼 거구나 지금 1500달러에 팔렸는데 아마 이거 2000달러 가까이 팔리는 건가봐요 HG가 되어있고 P9S고 해클 앤 코크 이건 또 저는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GMBH 이건 아마 그 독일을 겠죠 그리고 메이드 인 저번이 되어있고요 이거 제끼보면 탄창을 넣고 해봐야 되겠네 그죠 탄창을 넣고 이거 제끼면 스프링이 되게 부드러워요 근데 그 9mm 아니 보통 45mm는 제끼때 이거 되게 빡빡한 편이거든요 너무 부드럽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걸 해보니까 그리고 제끼는 요거요 요게 요게 되고 요게 조금 긴 것 같아요 이게 다른 것보다 슬라이더가 대신에 이것도 세이프트 있고요 이런식으로 되어 있어요 대신에 이제 빼는 거는 탄창 빼는 건 조금 별로예요 옛날식이라서 그런지 이거 보니까 1965년도에서 1969년 사이에 만들었나봐요 그리고 또 또 조금 마음에 안 드는게 조금 다른게 방아쇠가 너무 깊어요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이렇게 깊고 짧게 되고 여기에서 스탑 하게끔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이렇게 요게 조금 특이한 것 같아요 다른 일반 건축하고 좀 다르고 그리고 방아쇠를 아니 방아쇠가 좀 좀 빡빡할 것 같거든요 너무 깊어서 제가 잘 못 느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당길 때 상당히 길거든요 방아쇠는 부드러운 편이네요 1.6킬로 밖에 안되니까 3파운드 8온스 8.2온스 근데 제 생각에는 되게 깊어서 너무 길기 때문에 좀 그 뭐야 빡빡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카킹이 안된 상태에서 오케이 요거는 조금 쎄네요 3.73킬로 8파운드 8파운드 3.5온스 이런식으로 그러니까 지금 더블렉션 경우는 괜찮고 카킹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조금 부드러운 것 같아요 뭐 그립감도 그런데도 괜찮은 편이고요 대신 제일 마음에 드는건 슬라이드가 완전 나이네멤보드 약한 것 같아요 그게 참 부드러워서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오늘 처음 만져보고요 이번 기회에 그 지난 2주 전부터 계속 그 소개를 하는데 새로운 건충들 소개할 수 있어서 참 다행이라 생각했어요 생각하구요 또 재미있네요 이런거 저도 대충 공부해야 되니까 오케이 오늘은 hk p9s 45 구경 반자동 건충이 있어 가지고 여러분께 간단하게 소개했습니다 또 다음에 다른거 보여 드리겠습니다 모두들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